내 반아리자대 일단 뼈대 구성으로 해갖고 2000에 2000 곱하기 2000 30 얼마 2050인가 예 그거예요 그 이거를 이거를 하나 만들고 작은 장소에 가면은 또 작은 거를 만들고 전부 3가지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인기가 가장 많아 체허사인데도 얼마나 많이 주문이 들어서 팔리는지 몰라요 반아리자대 오늘 또 주문이 와서 한번 뼈대 구성으로 해봤습니다 좀 이따가 또 위에 상판을 올리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